안녕하세요 아직도 끊기나요 여러분 이걸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형 지금도 끊겨요? 계속 끊겨요 저도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은데 아직도 끊기는 거죠? 여러분 이 말도 끊기나 보다 그러면 형 종이에 그거 하나 적어줄래요? 본방사수 아니면 펜하고 그거 주시면은 안 끊겨요? 괜찮아요? 괜찮아요?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? 괜찮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게요 여러분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지금부터 음 잘 되고 있군 저녁 메뉴요? 좀 이제 날씨가 쌀쌀해졌으니까 잔치국수 어때요? 본인은 하루파 백경파? 저는 주다파입니다 아무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이 인도네시안 베라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맛 저는 그거 좋아해요 그 그 뭐지? 그 오레오 뭐 대단하건줄 알았어 오레오 오레오 좋아해요 아 하트를 눌러서 렉을 렉에 걸린다고요? 아 올라오는 거 이건가? 아 지금 이거 팁을 줬는데 끊기시면 나갔다 들어오시면은 뭐 안 끊긴다고 하시네요 눈치게임이에요 여러분 이제 나갔다 들어오시면 괜찮습니다 하트 때문에 렉이 심하다고요? 민초단이 뭐예요? 민초단? 민트초코단 거 싫어? 좋아하는 노래요? 저는 힙합 좋아해요 외국 힙합 같은 거 운동할 때 들으면 힘이 되더라구요 외국 힙합 외국 힙합 근데 출발 끊기는 거 아니죠? 아 계속 끊기네 여러분 그러면 계속 끊긴다고 하니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싶은데 다음에 더 좋은 핸드폰이나 뭐 미숙한 점에 좀 보완을 해서 그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맞다 제일 중요한 거 몇 분이죠? 몇 분이죠? 어 하루 몇 시에 시작하죠? 시간을 적어주세요 시간을 적어주세요 와 하루 몇 시? 8시 55분 9시 55분 8시 55분 오늘 꼭 본방사수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